항공우주과학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우주항공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.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제20회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고은군 박지성 공설운동장과 파령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.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10만 명 이상이 참여해온 국내 최대 규모 항공우주분야 청소년과학축제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최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은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후원했습니다.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 지역 예선에서 7천여 명의 경쟁을 뚫고 우수 성적을 거둔 초중고 학생 600여 명이 참가해 모형로켓, 물로켓, 전동비행기, 고부동력기, 코딩드론 등 5종목에서 각각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. 이번 대회의 결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대학교수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 등이 수여됐습니다.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올리는 데 성공한 우주항공도시 고흥에서 우주과 꿈나무 청소년들이 우주항공에 대한 꿈을 펼치는 장이 열려 한국우주항공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.